역사를 찾아서 제244편 광종의 두 번째 왕권 강화책 과거 제도 극본 조수연, 연출 권영진 출신이 어딘가? 출신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어느 지역에서 살았냐 말일세 경주이옵니다 경주라 하던 일은 뭔가? 김씨네 노비였었죠? 됐네, 자넨 이제부터 노비가 아닐세 고맙습니다요, 나리 고맙습니다요 다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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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백제국에서 살았습니다요 이름부터 예, 이름은 봉천이옵니다요 노비 안검법 956년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령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을 회복시켰다 호족에게 귀속되던 세를 국가로 돌리고 호족이 거느린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광종이 호족들과 벌이는 첫 번째 대결에 불과했다 노비 안검법을 실시한 후로 궁의 안팎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 유공은 어찌 생각하오? 폐하 처음부터 예견했던 일이옵니다 호족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 것이란 건 짐작하시지 않아 싸웁니까? 막상 닥치고 보니 쉽지 않은 일을 시작했어 아, 그래 쌍궁은 오늘 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폐하 우선 말씀 올리고자 하는 곳이 싸웁니다 음, 무엇이오? 폐하께 없어도 선대왕들의 삶을 지켜보지 않으셨사옵니까? 황제는 한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적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옵니다 가장 많은 적이라 그들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숨어서 호시탐탐 폐하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지금도 그런 기운을 느끼고 있지 않으시옵니까? 그렇지 여기저기서 호족들의 상수와 반발이 만만치 않아 쌍궁 그러니 무슨 방책이 있소? 그래서 오늘 폐하를 아련한 것이옵니다 개혁의 곧비를 늦추지 마시옵소서 그러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오? 노비 안건법에 이은 두 번째 칼을 준비하셔야죠 두 번째 칼을?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동안 노비 안건법은 호족들을 충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이겠사옵니까? 뿌리를 뽑아야 하옵니다 무리를 뽑아요 그렇습니다 유공 폐하 과거를 시행하시옵소서 과거? 쌍궁 지금 과거라고 했소 어떤 시험도 거치지 않고 집안의 대해를 이어 벼슬에 오르는 관행을 없애버리면 실력을 갖춘 자만이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옵니다 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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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비 안건법에 이은 과거 제도 광종의 두 번째 개혁안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서기 956년 광종의 전격적인 노비의 안건법 실시는 호족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노비를 풀어서 호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광종은 이 노비의 안건법에 이어서 관리 등용 제도인 과거 제도를 시행합니다 호족 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제도 실시는 광종의 정치적 상황과 고려사회에 어떤 방향성을 주었을까요 오늘은 광종대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들으신 드라마에서는 노비의 안건법에 대해 호족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 대해서 예상했던 데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유신성과 쌍기가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광종에게 과합니다 그러니까 광종은 쌍기에게 그 대책을 묻게 되고 쌍기는 이참에 호족 세력의 뿌리를 뽑자고 하면서 과거 제도를 실시한다는 제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것이 광종의 두 번째 개혁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제도가 지난 시간에 살펴던 노비의 안건법 실시만큼 실세 호족들의 힘을 뿌리치 흔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기에 나름인데요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단번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호족들의 힘을 빼는 그런 정책을 쓴 것이 노비의 안건법이라면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들의 권력 내부로 진입을 막는 그러니까 권력구조내로 진입을 불가능하게 거의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과거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권력구조내로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힘이 자연히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족들의 힘이 소송돌이체 잊어버리게 흔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광종 9년에 실시해서 광종 25년까지 쭉 보는데 부정기적으로 봤거든요 어떤 때는 한 3년마다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마다 보기도 했는데 그때 합격생 수가 많아야 불과 15, 6명 적으면 2, 3명 그럼 고려조정이 속곱장난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컸는데 그렇다면 이 과거 급제자가 초창기에는 몇 명 안 됐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과속도가 붙죠 왜 그러냐면 과거 출신 관료들이 포진을 하면서 고속 승진을 하니까 한 10여 년 채 안 돼서 차관급이 되고요 14, 5년 미처 안 돼서 장관급이 되니까 중요 정책 위반자가 되거든요 이렇다면 호족의 입장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2단계의 호족 힘 빼기, 왕권 강화책이 과거 제도는 자연히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권력구조 내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는 당대의 호족뿐만 아니라 호족의 자손까지도 진입을 막는다는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래의 호족들은 국가에 대한 무훈을 세워서 국가 권력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 과목은 얼마나 활을 잘 쏘느냐 칼을 잘 쓰냐가 아니라 국왕에 충성하고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왕도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유교적 능력을 얼마나 가져느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게 되니까 호족들이나 호족 자식들이 무술인 실력만 가지고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새롭게 유학이라는 게 금방 깨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과거 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대 광종대에 오기까지는 그럼 고려의 벼슬에 오르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게 정식 어떻게 제도화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누가 무술에 능하더라 누가 병법서를 많이 읽고 진법을 잘 헌대더라 또는 누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통치를 헌대더라 이렇게 해서 천거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천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태조대에는 수많은 발해유민들이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그 당시 후백제와 싸워야 되고 또 통일한 뒤에는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펴서 참 민부역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놓는데 항상 태조는 인재가 부족하다 인재가 부족하다고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유민 가운데 능력 있는 학자, 군인 이런 또 정치 경험이 있는 관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당수 귀용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가렸었고요 특히 고려사를 보면 태조대에는 지방의 호족들이 많이 후백제를 벌이고 고려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호족 자체는 그 지방관으로 재인명을 해주고 그 자식들에게 대해서는 새로운 벼수를 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관료를 진출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무겸전하면서 특히 무예에 능한 사람들을 주로 전쟁 시기니까 썼죠 그런데 정정을 거쳐서 광종대에 이르는 동안에는 왕권 강화가 절실했으니까 어떤 형태든지 될 수 있으면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좀 덜 들어오고 왕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관료를 필요로 해서 과거 제도를 새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호족들의 권력구조 내에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관리를, 똑똑한 관리를 등용한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문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서를 가까이 할 기회가 많겠지만 이 무인계급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서를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본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리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통일실라 시대의 학문적 전통이 고려 초기에 그대로 꽃을 피게 되는 예를 들자면 골품제 제약 때문에 귀족자재만 들어가서 국학을 배웠는데 이제 신라가 망하면서 국학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고려에 들어와서도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성종 때 다시 국자감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국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관리로 나갈 수 없게 되니까 고향에서 후생들을 가리키거든요 이름난 거유들이 후생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당나라 유학이 아주 대유행을 했거든요 또 국비장학생도 많이 파견되고 그런데 돌아가 봐도 골품제 제약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자기의 폭우를 피우지 못하니까 다시 인재를 거두어서 인재양성에 힘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종의 수많은 유학자들이 고려 초기에는 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데 광종이 그야말로 정말 시의 적절하게 과거제도를 실시하니까 만약에 응시하는 학생이 없으면 그건 빈제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학에서 직접 공부는 안 배웠지만 국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 당나라 유학생들한테 배운 사람 이래서 이제 유교적 이상장치를 한번 펴고 싶다 하는 포부를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김선생님 말씀대로 호족이나 또는 호족의 자제들 그 제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응시해봤자 백발백중 낙방을 하게 되죠 얘기가 좀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충격적인 과거제도가 쌍기가 광종에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쌍기가 살던 후주 지역에서는 이미 과거제도가 실시됐다는 얘기였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후주라고 하는 나라가 5대의 마지막 왕조거든요 그런데 후주가 있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짧은 왕조죠 그런데 태조나 그 뒤를 이은 세종이 두 분 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후주의 세종이라는 사람은 많은 유사들을 한족 유사들을 초병해가지고 관료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또 예약을 바로잡고 형벌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시책을 명합니다 그래서 한족 출신의 수많은 유학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과거제도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이런 세종의 개혁 정치를 그대로 모델로 해서 광종이 물론 건의는 세종 밑에서 관리를 했던 쌍기에 의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제도를 집행하게 되겠죠 내친 김에 쌍기가 살던 후주 지역의 과거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국의 과거제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고려시대 이 시기까지의 그러면 중국의 과거제도하고 고려 광종 때의 과거제도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나요? 중국은 시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그걸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국가에서 제도화해서 관리를 시험 봐서 뽑는 제도로 나온 게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구품중정제 구품 그러니까 아홉품으로 나누어서 그중에서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게 구품중정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바를 정자 이 구품중정제가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삼국지 좋아하시죠? 네 그 삼국지 보면 조조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걸촐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삼국지 연의 속에서는 좀 비열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진소 같은 삼국지에 보면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고 정말 무너져가는 한 나라를 다시 재생시킨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조가 끝까지 왕위를 찬탈을 하지 않고 황제를 찬탈하지 않고 위양으로 그냥 있으면서 승상직을 가지면서 죽었죠 그분이 죽으면서 그 뒤를 이제 이은 사람이 조비라고 하는 아들은 아닙니까? 이 조비라는 사람이 야심을 내서 황제가 되기 전에 많은 지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을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에게 관리 선발권을 줘가지고 각 지방마다 너의 인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눠라 그중에서 제일 상품이 되는 사람은 누구고 관리를 쓰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면 내가 쓰겠다 이래서 그 조비라고 하는 자가 구품중정제를 쓰니까 호족들은 환영을 하죠 그렇겠죠 호족의 세력이 더 커지고 관리 임용권을 내려준 거니까 구품중정제가 실시될 때는 황제는 허수압이고 실제 권력을 가진 조비는 군사력은 틀어지고 있지만 구품중정제 같은 걸 통해서 호족을 보석하는 데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제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게 실시되는 건 시대가 많이 바꿔집니다 350여 년간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통일로 이제 가는 게 수의 건국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문제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통일이 돼도 지방의 호족들이 여전히 다 막강한 군대하고 실력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이건 껍데기 국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온전한 통일 국가를 만드느냐 이래서 이제 과거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에게 손에 있었던 관리 선발권을 뺏어다가 황제가 이제 틀어지고 황제가 필요로 한 통일 국가 그리고 중앙 집권체제적인 그런 국가를 이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진 기회들을 뽑아들이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고려도 조금 전에 김 선생님 저한테 물으신 바와 같이 호족이나 지방의 세적자들과 왕권의 대립구조 속에서 중국의 과거 제도가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광종이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적인 제도가 생성되는 배경은 거의 유사하다 그렇죠 시대적 배경을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제도가 나가는데 그 시위 적절한 제도가 아니면 실패로 돌아가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라의 최치원을 말할 때 그는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다 이렇게 흔히 아주 관용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치원이가 중국에 갔을 때 당나라에는 그런 애국인도 이 과거 제도에 응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관료 체제는 세계에서 아마 제일 첨단을 걷는 게 중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페르시아도 있고 여러 고대부터 나옵니다만 그런데 그야말로 위대한 성당을 이룩한 배경 속에는 그 통일된 국가를 이룩한 다음에 그 문치주의를 강화해가지고 문문 제조를 또는 형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변 이민족과 원만하게 잘 지내느냐 또 전쟁 상태가 아닌 교린 상태로서 잘 지내느냐 하는 것 방법을 강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족들을 대상으로 빈공시라고 하는 빈공시 빈공시라고 하는 걸 보여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을 관리를 수는 국내 사람들은 따로 시험을 보이고 외국인들 발해라든지 신라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따로 시험을 봐서 능력별로 벼수를 주는 그 케이스 가운데 최치원도 한 분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공부해서 뛰어난 그런 자질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겠죠 네 또 최치원같이 천재성을 띄고 있는 사람은 빈공시 합격했더라도 국내인들 보는 과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정도의 답안을 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최치원 시대인 신라시대 788년이 되는데 원성왕 때 신라 원성왕 때도 독서상품과가 있었다 그럼 이 독서상품과가 고려광종 때의 과거제도와 같다고 봐야 될까요? 그 시발로 보고 있죠 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해하려면 8세기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해하는 게 아마 정당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품제도라고 하는 것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장이 됐죠 그런데 이 골품제도의 제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의 능력보다는 가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적 진출이나 활동의 바로미터가 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백제나 또는 고구려의 유민들을 포섭해서 민족의 대통일을 이룩했지만 이 골품제 제약 때문에 백제 지역이나 고구려 지역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도 출세가 벽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8세기에 와서는 통일왕조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한 왕조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보다 진일보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인재는 저조로 나오는 게 아니죠 참 부단한 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의지를 갖고요 그래서 이제 경덕왕이라는 분이 대학감내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삼가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삼가로 나누어서 전문교육을 시켰으니까 왜 공부만 해서 뭐 했습니까 그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성왕이라는 분이 정통이 아니거든요 왕이 된 것도 그 당시 주류라고 볼 수 있는 해공왕의 자식을 두 번째 밀어내버리고 선덕왕에 의해서 원성왕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시간에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니까 귀족들의 환심도 사고 또 새로운 사회의 기풍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왕에 삼가라는 원어서 공부를 주욱시켜 왔으니까 공부한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서 벼슬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소 출신 삼품과라고 해서 상품중품 하품으로 시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삼가뿐만 아니라 각과가 아닌 통틀어서 공부한 사람 그야말로 뛰어난 천재 같은 사람 특품을 주는 그것이 이제 독소 출신 삼품과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 제도에 시발이 되는데 여전히 통일신화가 망한 원인의 제일 큰 것이 골품제적인 제약을 뛰어넘지 못했는데 이래서 보니까 아무리 시험을 봐서 인재를 쓴다고 해도 골품제적 제약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겠고 한계가 있게 되니까 그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통일신화 시대의 관등과 그 다음에 직책과 이게 전부 다 골품과 바로 연결돼서 짜여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리가 안 끊어지는 한은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죠 결국 그것이 국가의 세망과도 직결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재 등용의 제도이긴 했지만 완전한 제도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 골품제도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과거 제도 실시로 인해서 고려의 호족사회의 반응 이것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호족들의 쌍기에 대한 평가나 호족들의 출신지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기로 하죠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폐하 여보게 쌍기 예 신라에도 관리 선발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나 신도 이미 기록이나 전하는 말을 통해서 알고는 있사옵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아옵니다, 폐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부실하거나 감독이 허술하면 난이 될 것이야 특히나 훈구공신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 신중하면서도 강력하게 밀고 가야 하네 명심하고 있사옵니다, 폐하 아울러 폐하의 결단만 변함없으시다면 신 또한 분골 쇄신, 신명을 다하겠사옵니다 두고보게 난 다를 것이야 난 광종은 과거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과거 제도만 자리 잡힌다면 명석하고 학문 높은 젊은이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뛰어난 인물을 가려 뽑으면 되는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호족 수장들의 축에 들어가는 김국률, 박영규 등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니, 과거라니요? 대체 그게 무엇이오니가? 유학을 공부한 이들을 상대로 시험을 친다 하오 그래서 관리를 만드는 게요 시험을요? 나라의 공을 세운 이들 가운데 벼슬을 내리고 그 가문에서 대를 이어 인물을 뽑아 관리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이 또 필요하단 말이오? 아, 낸들 압니까? 하여, 쌍기공이 주관을 하고 조만간 대학께서 전국에 알릴 것이라 하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공신 호족들의 자제들도 그 과거라는 것을 치러야 한다는 게요? 그렇다 들었어 허허, 이거 말쇠로다 이런 말쇠가 있나?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대관절, 이 나라 고려가 누구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런 공신 호족들을 이렇게 내쳐도 되는 겁니까? 쌍기라는 작자가 문제요 노비안검법 또한 그 작자가 주도했다 하니 앞으로는 또 무슨 해괴안 정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소? 음, 처음부터 눈에 가시 같더라니 결국 이를 치르는구만 아, 큰일이요 앞으로 우리 호족들의 장례가 까마득합니다 그리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서 우리 같은 공신 호족들의 벼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그 당시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렸다 이를테면 신라 육두품 출신의 최지몽을 비롯한 최행귀, 손소, 유신성의 경우를 보자 드디어 우리 신라 출신 학자들에게도 광명의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소이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신라 출신으로 평생 서책만 읽어온 사람들입니다 사천봉공 최지몽 어른도 그러시고 유신성공도 그러시지 않사옵니까 또한 최행귀공과 최승로공도 그러하구요 광명이요 이것은 광명의 날을 열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사천봉공 어른 그동안 칼만 쓰는 무장의 시대가 너무 길었어요 길다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타조온 학문이 언제 대접 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를 실시한다 참으로 엄청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헌데 대호족들의 반발도 무시 못할터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옵니다 폐하의 의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폐하께 힘이 돼야 합니다 폐하의 의중에는 분명코 신라의 옛 학풍을 고려해서 다시 일으켜달라는 당부도 있을 것이외다 그렇사옵니다 사천봉공 어른 과거 제도는 결국 우리 같은 신라 출신의 학자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천년 신라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이옵니다 손소공께서도 우려했습니다만 대호족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개혁을 싫어합니다 개혁은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벌이는 것으로 직결되니 말입니다 묘한 정치 구도다 과거 제도는 고려 건국의 앞장선 호족들에겐 세력의 위축을 신라 출신 학사들에겐 약진의 발판이 돼주었다 특히 당시 신라 계열의 학사들로서는 소위 정치적 담합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사실 고려 건국 이래 광종까지 고려의 조종은 무신들의 판이었다 상대적으로 신라 출신 학사들의 위상이라는 건 거의 무시당에 맞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거 제도야말로 고려 학문의 장려와 동시에 신라 계열 학사들에게는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은 야심도 있었을 것이다 대전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래, 폐학계는 말씀을 올렸습니까? 암요 그래, 뭐라 말씀을 올리셨소? 예, 사천봉공 어른 쌍기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옛 신라계 학사들이 과거 제도의 시행을 앞장서서 토모하겠다고 말씀 올렸사옵니다 반발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터인데 폐학계에서는 뭐라 하시더이까? 그야 당연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만 다만 폐학계에서도 반대파의 의견을 뒷전으로 듣고 계셨는데 김극률, 박영규, 황보광겸 같은 분들의 반발이 특히 크다 하셨습니다 예상됐던 일이 아니겠소 이 나라의 대표적인 호족들이시니 더구나 그분들의 자제들이 벼슬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당연하겠지요 당연하겠지요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요 우리는 그저 과거 시험이 공평하게 치러지도록 준비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의 사리사욕이 담겨있는 것도 아니니 용기를 내서 잘 해봅시다 모두들 들으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평민과 호족의 자제를 막론하고 공평이 시험을 치러서 인물이 뽑힐 것이고 나란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고려 창업이래 고려 창업이래 권세 가문의 자식들만이 벼슬에 오른 것을 기이하게 생각하였던 바 지금부터는 학문을 하는 만 백성에게 그 문을 활짝 열 것이니라 만족하옵니다 폐하 시험을 개시하라 예 폐하 시제를 내리겠소 무호 9년 5월의 일이었다 고려 사전료에서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름 5월에 한림학사 쌍기에게 명하여 과거를 맞도록 하여 시, 부, 속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고 왕이 위복로에 거동하여 방을 발표하고 갑과의 최섬 등 2명 명경 3명 복업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쌍기의 건의를 채용하여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했는데 이로부터 문풍이 비로소 흥성하였다 어디 잔치하는가? 에헤이 이 사람아 이번에 새로 뽑힌 벼슬아치들이라네 벼슬아치를 뽑았단 말이오? 이랭이랭이랭 아무리 까막눈이라 해도 여태 그것도 몰라서야 과거를 봐서 뽑힌 분들이야 진사라 한다더군 앞으로는 대호족이고 멋이고 벼슬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는 게야 진사를 거치지 않으면 큰 벼슬은 꿈도 못 꾸게 된거지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이나 좀 읽어둘 것을 이 사람아 그런 아무나 있는 겐가? 여하튼 부러움이 부러워 이제 저분들은 앞길이 훤히 뚫렸네 그리야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민족 방송과 제1라디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역사를 찾아서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드라마에서는 광종의 기대감 그리고 호족 수장인 김국률과 박영규 같은 인물들의 반응 그러니까 쌍기에 대한 불만이 제시되었고 신라 출신의 최인규와 최지몽 이런 인물들은 환영하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과거 제도가 이제 드디어 실시되는 과정까지를 드라마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광종 임금의 쌍기에 대한 신임은 과거 제도에 이르러서 아주 극에 달했다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승로 지적대로 광종과 쌍기는 거의 그림자 같이 붙어다니고 밤낮으로 인견하고 현안 문제를 현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호족들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쌍기의 건의대로 과거 제도가 실시됐고 그것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호족 억압 정책이 전개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신임이 어느 정도 두터웠는지는 밤낮으로 헌책하고 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되는 쌍칠까지 모셔오는 걸 보면 광종의 신임이 아주 대단했던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참 역사에서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도 드물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내렸던 벼슬 그리고 그 벼슬에 따라서 대를 이어서 관리로 등용되는 게 이제까지 관리였는데 이게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호족들이 참 대단한 허탈감을 자기들이 기여했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시험을 봐서 다시 등용한다 또 자손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허탈감이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한 번 된다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승진이 되죠 그리고 또 대대로까지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공헌을 세운 덕분에 자식까지 기용이 돼가지고 정말 장래가 보장이 되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위치도 위태롭게 되고 더군다나 자기 아들의 대를 이어서 벼슬 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참 전쟁 마당에서 늙은 게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최지몽 같은 사람들은 대단히 환영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참 재미있게 변하는데 그동안 귀족으로서 행세를 했던 호족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반대로 신라 출신의 최지몽 같은 이런 학사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런 역학 관계 구도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분열의 시대가 끝나고 통일의 시대로 간다면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바꿔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칼을 잡고 전쟁 마당에서 호령하던 사람들이 문무관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해종을 거쳐서 정정을 거쳐서 광종대에 오르니까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죠 그럼 통일왕국을 유지하는 데는 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개국공신들은 국가에 대해서 정말로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지만 새로운 정책을 펴는 데는 암적인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는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쓰게 되니까 당연히 호족 측면이나 아니면 새롭게 과거에 응시할 세력이나 간에는 희비가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고려에는 이미 국학 출신이나 아니면 당 유학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한 걸출한 유학자가 많고 이분들에 의해서 길러낸 수많은 인재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유교주의적인 이상 정치인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정치라는 건 국왕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관료 체제를 짜고 국왕의 명을 받아 가지고 백성을 정말 배부르고 등듣듣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엮어 나가는 건데 호족의 입장에서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문사들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겠다 하고 환영한 반면 이런 무를 위주로 했던 세력들 훈신숙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탈감이 있는 희비가 싼 곳이 되겠죠 나름대로는 국가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럼요 드라마에서 고려사 전료를 구체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958년 5월에 첫 과거가 실시되었고 이로부터 문풍이 비로소 흥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갑과의 2명 명경의 3명 보급의 2명 총 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갑과로 한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최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우선 이 인물이 따지고 보면 과거 제도의 첫 번째 합격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첫 번째 합격자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대개 최섬 등 2명 이러면 그중에 수석을 앞세우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뒤로 가는데 유감스럽게도 태조부터 시작해서 목종 때까지의 사적이 거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전부 소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체의 기록들이 남아있질 않아서 나중에 황주량 등이 7대 실록을 꾸밀 때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최섬 등 2명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실제 인물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 또 최초에 수석한 최섬 역시 어떤 활동사항이 있을 텐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고 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름 정도만 이름 정도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실록에서 보면 이때 시험을 보이는데 갑과 을과 자법과 이렇게 나누는지 아니면 재수록 명경업 자법 이렇게 했는지 또는 복업 복업이 이제 자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자비라는 건 이것저것 섞여 있다 그런 과거다 그래서 여기 최섬만 갑과라고 한 걸로 봐서는 재수록이 분명합니다. 재수록 진사를 뽑는 재수록이 분명한데 이 갑과는 재수록이라면 뒤에 나온 명경업은 당연히 이제 명경과고요 그렇다면 나중에 성종부터 시작해서 문종 때까지 아주 조리정연하게 짠 틀인 과거제에 있어서 재수록 명경업 자법 이 세 가지가 이미 광종에 실시한 과거제도의 기틀이 놓아졌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갑과 명경과 복업 이런 게 오늘날의 사법시험 행정시험 애무고시 기술고시 이런 의미가 되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좀 다른 것은 재수록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문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명경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격경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이제 명경업이라고 하는 것과 재수록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내내 재수록이 주로 되고 인기가 있었고 명경업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문무양반제가 실시되면서 그 양반은 가지 않고 주로 중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고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술고시에 해당하는 자법에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리라든가 법률 이런 것도 이 자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게 대개 13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리박사 같은 사람들이 응하는 게 이제 지리인데 그건 풍수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술 법률 명서 또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복술 이런 것들이 전부 13개가 있었는데 광종 때부터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의술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점술 전문가 그래서 이제 복업이 먼저 이렇게 뽑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좀 단답식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 과목에서 시부 송 시무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시는 우리가 시 쓰다 할 때 시고 부는 장부부 자를 쓰고 송은 뭐 칭송하다 할 때 이런 것을 쓰는데 이 네 가지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네. 시라고 하는 것은 5원 시 7원 시 문장. 진짜 시를 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제를 내놓으면 그 시를 짓는 거고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적벽분이 무슨 분이 이건 긴 문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문장 시험이고 그 다음에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황제라든지 국가의 위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기리는 그 문장력이 어느 정도 이느냐 하는 것이고 시무책이라는 건 논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주제를 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대책문 네. 대책문을 이제 받아내는 게 이제 시무책이죠. 그러니까 관리가 되려면 문서를 꾸린다든지 기록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 그 외교문서를 보낸다든지 또는 뭐 국왕의 명을 받으러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제수로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민이었다고 하는 전통적인 신분제도에서는 천민이라고 하는 승려나 농민들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었나요 승려는 천민이 아니고 이제 천민이 제일 많은 그 고류가 뭐냐면 노비죠.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양역천이라고 해서 몸은 자유민인데 그 그 역이처나서 이제 천민 대접을 받는 게 이제 부공민이라든지 또는 뭐 소민이라든지 향소부공하는 그 향소부공민들 역시 이제 과거에 응시 자격이 없고요. 스님들은 왜 이제 그 자격이 없느냐 하면 아 축발 위승할 때 속세적인 영역 다 끊고 떠나서 그분은 뭐 자격이 없고 그분의 자식은 더더욱이 자식이 없죠. 파괴를 한 거니까. 그러고 본다면 크게는 자유민이면 된다. 양인 이상이면 된다. 그 속에 이제 농민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데 문제는 준비가 됐어요. 과거에 급제를 하죠. 농민의 자격만 주면 뭐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 지키기 바쁜데 언제 글을 읽어서 주경야독이라는 건 그건 말만 쉬운 것이 실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자격은 있지만 급지않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인도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 제도는 고려에 크게 정착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을 한 번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시대가 진행되어 나아갈수록 더 복잡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과거 제도를 몇 년 동안 공시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실력이 있으면 한 번에 단 번에 그냥 급제만 하나만 벼슬을 주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을 얻다 모아서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방과 중앙에서 예비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예비시험을 이제 합격하는데 지방에서 이제 계수관제라고 해서 계수관은 뭐냐 하면 지금 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도제를 실시하면서도 큰 도시 그 큰 도시가 거점 도시가 군데군데 있으면서 같은 도에서도 몇 군데의 계수관들이 있어서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수관이 있는 그 도시에서 충주면 충주에서 그 주변의 선비들을 모아서 시험을 봐서 계수관시를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중앙으로 보내죠. 그걸 향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가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이 인원은 시대적으로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점점 늘어나죠. 초창기에는 단숨에 많은 인재를 뽑으면 반발이 클겠죠.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고 광종이나 또는 쌍기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참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우선 7명 뽑아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좀 늘려서 15, 6명 정도 뽑아놓고 한동안 가다가 너무 많다고 보면 숫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그 숫자를 제한해서 뽑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과거에 합격했다 이러면 신분상으로 어떤 변화가 오나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인받는 관직은 뭐가 되나요? 이때는 정식으로 1등을 합격하면 뭘 준다 또는 2등에 합격하면 뭘 준다 그게 없었던 시절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과거 출신자를 넣고 나중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고시 한 가지로 그 정도의 대우는 고려시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관료로 출세한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벌어야 그 전문 관료라고 할 수 있는 과장까지 올라가는데 과거 출신자는 고속행진을 해서 장차관까지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면 제술과의 합격자 수가 6천명이나 되는데 명경과에 합격한 자는 45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결국 이 명경과 합격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처음을 보는 분야의 인기도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났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광종이 과거제도를 도입할 때에 그 쌍기의 건의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기가 건의할 때 진짜 인재를 뽑는 제도를 썼어야 되는데 부화한 그러니까 시문이나 잘 짓고 그냥 이런 인재를 뽑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고 최숙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술업이 성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서를 꾸미고 기록하고 왕명을 받들어서 행하고 하려면 문장력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제술업 출신자들이 유교 경전에 밝은 것보다는 글을 잘 쓰고 네. 실용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딱딱한 유교 경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성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 싫죠. 시짓고 부짓고 소응짓고 하는 게 훨씬 나아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그쪽에 많이 가고 또 국가관리로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네.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왕 이제 과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좀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이 음서제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음서. 과거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가는 방법인데 네. 이게 꼭 필요했고 과거제도가 있었으면 됐지 왜 이게 필요했고 고려 초기에는 네. 그 이제 신구세대의 세력조차가 과거를 통해서 이제 됐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방에서 공무원 향리나 아니면 그 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가 되고 이제 구세대는 소위 구덕이라고 해서 훈신숙장 그룹들은 물러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세대교체가 되면서 참 활발하게 그 고려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향리 자식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급제해서 관리가 되고 그 자식들이 또 관리가 되고 또 그 자식들이 관리가 돼가지고 명문지반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혜주 최씨 최충이라든지 뭐 기문부라든지 뭐 고려 초기에 명문지반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고려 중기로 들어가서는 명문지반이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게 21, 7, 8개 정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명문지반이 된다는 것은 관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자식들이 과거에 응시해서 대개는 과거로 나아가는데 숫자를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명문지반의 자식을 관리로 만들려니까 음서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5품 이상의 고위급 자제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공로로 할아버지 공로로 장인의 공로로 그리고 나중에 외할아버지 공로로 그 음덕으로 벼슬을 주죠. 네. 그런데 그 벼슬을 준다는 게 아주 높은 벼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관 말직을 주는데 그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충순 같은 사람들은 문화시중까지 국무총리까지 그냥 올라가고 내가 할아버지 음덕으로 지금 음서를 통해 가지고 관리는 됐지만 창피하다. 그러니 나도 공부해 가서 과거에 급증하겠다. 그럼 도중에 관리직을 놓고선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서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를 통해서 당당히 관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정신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가면 흐릿해집니다. 이러면 과거는 유야무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어떤 제도도 그것이 시대가 흘러가고 또 오래되면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종 이후에 아주 물란해졌다. 라고 하거든요. 과거 제도가 물란해졌다. 라고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로 얘기하는 거 과거의 시험 제목이 나간다든지 미리 시험 문제가 또 과거 시험관과 결탁이 된다든지 네.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것이고 이미 금년 누굴 뽑을지 정해진 건 진배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과거 제도는 새로운 젊은 피를 중앙으로 받아들여서 활성화하고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을 내놓고 국가를 쇄신하는 데는 귀여울 수 없게 되죠. 완전히 명문 집안의 자식들 등용어는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하니까 과거 제도는 유야무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과거제를 실시해서 광종으로서는 공신호족들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소득이 있었고 또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발전이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광종대의 과거제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도 실시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로 생긴 광종 정치의 또 다른 면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찾아서 제 244편 광종의 두 번째 왕권 강화책 과거제도 조수연 극본 김연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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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